자 군사고등학교 2학년 1차고사 대비 9월 모의고사 강도 23번 24번 아까 22번은 하나밖에 못했는데 좀 빠르게 해가지고 자 두 문제 1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it has long been held 오랫동안 그렇게 held 간직해왔다 이런 말이야 believed thought 믿어왔습니다 뭐라고 믿어왔냐면 capacity for the left 웃을 수 있는 능력이 is a peculiar 아주 특이한 인간의 어떤 특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the witty lucian of samusata 어떤 나라겠죠 이 나라의 lucian이라는 아주 재치있는 사람은 notite 자 이렇게 자 말했습니다 the way to distinguish distinguish a from b 자 a와 b를 구별하다 이렇게 되죠 인간과 donkey donkey 당나귀를 구별하는 방법은 is that one less 한 명은 웃고 and the other does not 다른 쪽은 자 웃지 않습니다 자 이 원이 가르치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인간이죠 그 다음에 the other 자 하나가 있고 자 두개가 있는데 하나를 원이라고 지칭하면 자 남은건 뭐 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죠 그럼 정해졌지 그러니까 정관서 덜 붙이는 거야 자 나머지 딱 두개가 있는 경우에는 one the other 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웃지 않는다는 거죠 in all societies 모든 사회에서 휴머 자 유머는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not only in individual communication 개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뿐만 아니라 자 또한 뭐에서도 중요하냐면 also modeling force of social group 자 사회 그룹을 만들어내는 힘으로써 또 힘으로써도 중요합니다 자 reinforcing 강화하는 거야 인간들의 어떤 주범을 강화하고 regulating behavior 어떤 행동을 규제하는 힘이죠 자 each particular time 각각의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each era 특정한 시대 에러는 시대죠 시대 in fact each moment 사실 매 순간마다 pass its own condition and themes for left 웃음에 대한 그것만의 어떤 조건이나 주제들이 있다 시대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웃겼는데 지금은 안 웃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게 웃기는 이유는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웃기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영국 사람들이 잘하는 블랙 유머 같은 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낫다라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because of 왜냐하면 the major preoccupation 그거지 어떤 생각 어떤 사고방식 주요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concern 어떤 어떤 생각들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활동들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어떤 모드들 어떤 우리말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단어가 이 모드죠 어떤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와 같은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들 스스로 그 사람들 자체를 이해하는 거야 were more than the sum total of money 어떤 기념물들 유물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사회적인 어떤 그루핑들을 sum total sum이죠 그 전체의 합 총합 이상인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one way to approach this goal directly 이 목표 이 목표는 뭐야 이 목표는 뭡니까 여기 있죠 ultimate goal은 뭐였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지 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 문화를 이해하는 직접적인 한 가지 접근법의 접근법의 한 가지 방식은 뭐야 이게 핵심이네 이 전체적인 그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one way to approach this goal directly 이 목적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 문화의 유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은 뭐였어 그 목적은 여기 있죠 ultimate goal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였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는 거예요 as quete aptly observed 괴테가 아주 적절하게 관찰했듯이 관찰했다는 말도 되고 observe는 주장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인간은 쉬워 보여줍니다 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대성을 보여주는데 nothing more 이렇게 비교 nothing하고 비교급은 최상급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야 그들이 무엇을 재밌다라고 웃긴다라고 생각하는지가 그들의 개성을 그들의 어떤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그들의 특성을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주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웃기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정답은 5번이고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유머다 이 문장도 한번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since the early 1980s 1980년대 초기부터 블랙프라이데 선생님도 직구 많이 하는데 블랙프라이데 직구 많이 해요 아마존 같은 데서 주로 요즘은 특히 환율이 더욱 싸지고 있으니까 몇 달 전보다 훨씬 환율이 싸져가지고 아마존에서 직구할 때 환율 이득을 좀 볼 수 있겠죠 블랙프라이데이는 has been a kind of unofficial US holiday 비공식적인 미국의 휴가의 한 종류였어 마킹 뭐를 알려주는 시작을 알리는 할러데이 시즌 그러니까 이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거쳐가지고 자 12월 31일까지 크리스마스 뭐 연말까지 그때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쇼핑 시즌이야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 축구 보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크리스마스 다음 26일을 뭐라고 하죠 박싱데이라고 하지 복싱을 하는 게 아니고 박스를 통째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싱데이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시작을 알리는 비공식적인 미국의 할러데이의 한 종류였어 근데 그 시기는 그래서 컨시컨트리 결과적으로 most profitable 가장 뭐야 수익이 나는 시기였지 for retailers 소매업자들이 일련의 소매업자들이 가장 수익이 나는 때가 이 블랙프라이데이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바뀌죠 최근에는 a new movement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has come to light 자 뭐야 빛을 받기 시작했어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adding a more ecological philosophy 더욱 생태학적인 철학을 덧붙여서 여기 잘 봐야겠네 이 단어 한번 잘 봐야겠죠 생태학적인 철학이 이 뒤에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거예요 economical이야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 이제 수익 나는 그런 것만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더욱 생태학적인 철학을 덧붙였다 이런 말이죠 the movement 자 그 움직임은 뭐라고 불리냐면 green friday라고 불렀어 it's sick to raise awareness 자 그것은 뭐를 구하냐면 인식의 개선 어떤 인식의 어떤 상승 그러니까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 잘 알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about the damage 그 어떤 데미지에 관해서 어떤 데미지 블랙 프라이데이가 환경에 가져오는 어떤 데미지 해 안 좋은 점들을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피해 같은 거에 대해서 잠깐만요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think up 생각해봐요 carbon emissions 탄소 배출량 특이하게 emission에 s에 emission에 s를 붙입니다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뭐에 대해서 유발되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발생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한번 생각해보고 블랙프라이데이 물건을 사러가 그러면 쇼핑몰에 가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탄소 배출량 탄소가 많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 그리고 더 시핑업 윌리언스 수백만의 물건들이 배송하면서 전세계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탄소 배출 그리고 플라스틱 웨이스트 플라스틱 쓰레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자 포장하면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더욱 장기간에 나타나는 나오는 쓰레기들 뭐에서 자 생각 없이 사는거야 뭐를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생각 없이 사는것에서 나오는 장기간의 어떤 쓰레기들 한번 생각해보자 그린프라이데이는 It's about 자 뭐에 관한 것이냐면 changing 바꾸는거에 관한거야 the way 방식을 우리가 인하를 보는 방식을 자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거고 switching out mindset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는거지 from a to b 뭘로부터 바이바이 바이바이 라는 마인셋에서 finding alternative ways 어떤 다른 대안의 방식을 찾아내는거 어떤 대안의 방식이야 우리가 이런 할러데이 시즌 동안에 선물을 주는 어떤 대안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we don't cause further damage 추가적인 어떤 해악을 입히지 않을 수 있도록 지구에 even if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makes the switch 아주 우리 인류가 인간의 우리 국민들의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라도 makes the switch 이 변화를 만들어 낸다면 it will mean great things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아주 큰 의미가 있을 백프라이데이 그린 그린 이라고 하면 뭐 환경에 관한거지 그래서 이런 말도 이런 말 고그린 환경보호 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강도 가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